학교 대표로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학생수영부에서 집단 성폭력이 벌어졌습니다. 고등학생과 중학생, 초등학생들이 더 어린 초등학생 한 명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내용인데요.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6차례입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관련 소식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주시 초중고등학교 대표로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학생수영부에서 남학생들 사이에 집단 성폭력이 벌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고등학생 한 명과 중학생 한 명, 초등학생 3명이 나이가 더 어린 초등학생 한 명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내용입니다. 피해 학생 부모가 확인한 사례만 6차례인데, 어린 학생들이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심각한 내용의 성범죄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전지 훈련과 전국대회에 참가할 때마다 숙소에서 성폭력이 반복됐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학생이 부모에게 건넨 쪽지에는 계속 말하고 싶었지만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다. 형들이 한 행동을 사과받게 해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12개월 동안 전문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꿈이었지만 더 이상 수영을 못 됐다고 말합니다. 가해 학생들은 조사 과정에서 장난치다 그랬다며 성폭력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학생과 달리 일부 가해 학생들은 수영 대회 참가를 앞두고 훈련에 복귀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충북경찰청은 피해자 조사를 마쳤고 조만간 가해 학생들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